저는 바다를 참 좋아합니다. 바다를 보면 세상이 넓고 또 다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부산에서 자라서 그런지 바다를 자주 봐야 에너지가 생기는데 지금은 실리콘밸리에 있는 샌프란시스코 바다를 보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김누리입니다. 오늘 저는 실리콘밸리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세 가지 방법이라는 이야기를 나누겠는데요. 이렇게 초청해 주시고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한국에서 실리콘밸리에 관심이 있는 여러분들과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서 큰 기쁨입니다. 먼저 제가 하게 된 세 가지 방법을 나누기 전에 제 소개와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자라고 그 다음 서울에서 대학교에서는 교육학을 공부했습니다. 대학원을 하나께 다니다가 디자인이 꼭 하고 싶어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아트스쿨에 가서 인터액션 디자인을 공부했고요. 미국에서 근무한 경험으로는 티그 디자인 에이전시에서 보잉 비행기 디자인 프로젝트에 인턴으로 참여했고 그리고 뉴스 스낵킹 스타트업 글랜스를 저기 계신 현 스타트업 위클리의 조승민 대표님과 함께 스타트업 창업을 했었고 혼다를 거쳐서 우버에서 일한 지 이제 4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우버에서는 드라이버 파트너 모바일 앱 디자인을 처음 했고요. 그리고 우버가 크면서 우버의 글로벌 마켓플레이스 운영에 필요한 인터널 툴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사가 많이 성장했는데요. 제가 처음 입사했을 때는 직원이 600명이 채 안 되었는데 지금은 1만 6천명이 좀 넘거든요. 우버의 성장을 함께한 만큼 제품 개발의 여러 가지 방향 그리고 팀을 만들고 팀을 키우는 여러 가지 방향을 경험하고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지금은 자율주행기술본부에 소속되어 있는데 미국에서 정식 명칭은 Advanced Technology Group이라고 불러서 ATG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비디오는 작년에 저희가 피치버그 오피스를 배경으로 어떻게 기술을 개발하고 테스팅하는지를 간략하게 보여주는 비디오인데요. ATG는 2015년에 시작해서 피치버그, 샌프란시스코, 피닉스, 토론토에 지금 오피스를 두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차량과 자율주행 트럭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디자이너로 하는 일은 기술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을 디자인하고 그 시스템에 들어가는 인터널 제품의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 여러 가지 과정의 테스팅을 거치게 되는데요. 조금이라도 수정된 소프트웨어가 나오면 첫 번째로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많이 돌리고 거기서 다 통과가 되면 테스팅 트랙으로 가서 다시 1년에 테스팅을 하고 거기서 통과가 되면 도로로 나가서 테스팅을 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테스팅 트랙을 조금 더 소개해드리면 제가 되게 좋아하는 곳인데 피치버그에 이렇게 큰 터가 있고 여기 여러 가지 도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도로를 함께 나눠쓰게 될 다른 차들 버스, 큰 트럭, 작은 트럭, 스쿨버스, 앰뷸런스 각각 차들을 배치해 놓고 마네킹, 도로 표지판, 신호등 등으로 테스팅할 수 있는 도로를 구현해 놓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엔지니어들이 일부러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차량에게 주고 차량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 디자이너로 참여하면서 아주 큰 책임감을 느끼면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본 토픽인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된 방법을 이야기들을 세 가지로 모아왔습니다. 첫 번째는 하고 싶은 분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고 싶은 걸 찾아야겠죠. 사회자님께서도 얘기를 조금 해주셨는데 스타트업들이 어떤 문제에 집중을 하고 어떤 제품을 만들지 아주 신중하게 선택하잖아요. 개인의 커리어도 마찬가지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분야에는 큰 회사도 있고 작은 회사도 있고 풀타임도 있고 파트타임도 있고 계약직도 있고 여러 가지 기회가 있는데 하고 싶은 게 있을 때는 작은 회사라도 거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분야에 들어가서 실제로 일을 해보면 우리가 알았던 것 이상으로 많이 배우게 되고 그 경험이 그 다음 문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분야에서 실제로 내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되면 내가 이런 거 잘하구나 재미도 있지만 실제로 기여도 하고 잘할 수도 있구나라는 걸 점점 더 알게 되면서 분야 내에서도 내가 있을 자리를 더 찾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요즘에는 일을 하면서 계속 배워야 되는 게 불가피하잖아요. 내가 선택한 길일수록 좀 더 끈기 있게 길게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제 일화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는 디자인이 꼭 하고 싶었고요. 디자인 중에서도 교통과 관련된 경험 디자인을 하고 싶었습니다. 자동차도 좋아했지만 자동차가 다니는 길, 기차, 비행기 그 모든 게 다 같이 어우러져서 제가 여행할 수 있는 걸 생각하면 그건 인간 종합예술 같다는 감동이 있었거든요. 차도 한 대지만 길이 다 통해야 되고 다른 도시에서 또 다른 도시로도 연결이 되고 날아다니는 비행기 자체도 감동인데 공기 중으로 비행기들이 다니는 길이 다 만들어져 있다는 것도 감동이 되었고 하지만 교통 쪽은 엔지니어 비즈니스가 생각의 중심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더 빠르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더 가격을 저렴하게 할 수 있을까는 많이 생각이 되었는데 움직일 때 사용자의 경험은 아직 생각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디자인이 기여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꿈을 좀 크게 가지면서 보잉 비행기의 디자인을 주로 맡아서 하는 티그에서 인턴을 하고 싶었습니다. 보잉 787 라이팅도 다 티그에서 했는데 인턴을 지원하려고 보니까 인턴을 안 뽑는 거예요. 그럼 어떡해요. 또 지원을 해야죠. 그래서 웹사이트로는 지원을 할 수가 없어서 티그의 좀 높은 디자이너를 디자이너 이메일을 이렇게 수소문해서 찾아서 그분에게 제 포트폴리오 영상을 보내서 인터뷰를 따게 됐습니다. 스타트업의 마인드로 제가 웹사이트를 보내면 클릭을 여러 번 해서 제 작품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더 보기 쉽고 클릭수를 줄이기 위해서 제 포트폴리오 웹사이트를 그냥 커피 마실 때 틀어놓으세요 라고 할 수 있게 2분짜리 영상으로 만들어서 보내서 기회를 얻고 인턴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일하고 싶은 회사에 다 넣었어요. 연락이 아무래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10개월 안에 잡을 오퍼를 받아야지 비자를 얻어서 슬리콘밸리에서 일하는 경험을 해볼 수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도 연락도 별로 없고 그러다가 혼다에서 4개월 동안 계약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계약직이다 보니 비자를 받지 못할 거고 이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풀타임으로 전환될 수 있겠지라는 희망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 4개월의 근무 경험 자체가 아주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첫째는 혼다에서 일하면서 자동차, 로봇 관련 지식들을 많이 쌓았고 제가 이때 주로 한 프로젝트가 3D 해삵 디스플레이로 윈실드의 내비게이션을 보여주는 거였거든요. 그 프로젝트를 하면서 IP 두 개를 땄고요. 4개월의 경험 다음에 우버에서 오퍼를 받을 때 아주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혼다에서 일을 하면서 풀타임 잡을 때를 찾고 있었는데 예전에도 우버를 넣었었는데 연락이 그동안 4, 5개월 동안 없었고 기다리다가 그때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거든요. 하루는 폴스퀘어 나와있는 우버 주소를 찾아서 오피스 앞에 그냥 워크인을 했어요. 이게 2014년도 2월 우버 오피스 앞인데요. 저기서 들어갈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젊은 두 청년이 나오면서 뭐 찾고 있냐고 저한테 물어보면서 짧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누리인데 우버에서 일하고 싶은데 제 레주메랑 프로젝트 책을 디자이너에게 전해줄 수 있겠어요? 물었더니 흔쾌히 제 책을 받았고 그 다음날 디자이너에게 인터뷰 보러 오라는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인터뷰를 따고 우버에서 일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레슨은 내가 일을 왜 하고 싶은지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이유를 생각해서 힘들어도 안 뽑아도 좀 잘 안 돼도 적극적으로 그 분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내 분야로 내가 하는 일과 관계된 사람들 중에 대화 나누고 싶은 사람을 생각해 두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큰 용기를 얻고 어떤 일들을 저지를 수 있게 하는 영감을 준 가장 큰 부분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그게 제 영감의 소스면 그 소스에 계속 물을 주고 싶었습니다. 나와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 중에 아 저 사람 어떻게 생각해서 이걸 만들었을까 생각을 배우고 싶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 나도 많이 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대화 나누고 싶은 사람을 생각을 해두면 그 생각 자체가 저를 공부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막 질문을 많이 하면 쿨하지 않잖아요. 좀 쿨하게 한두 가지 질문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떤 질문을 할까 그러면 그거에 대한 나의 관점은 뭘까 나도 생각이 있어야 둘이 대화가 되지 그냥 질문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걸 생각하면서 분야 지식도 늘고 거기에 대한 제 관점도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예로 대학원에서 공부를 할 때 UX 디자인을 하면 필독서인 이 디자이너 에브리데이 띵스를 쓰신 돈놈한 선생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이 책을 읽었는데 심리학과 디자인을 잘 연결해서 설명하신 것에 감동을 받았고 이 책이 88년도에 써졌다는 것에 지금으로 치면 30년 전이죠. 그때 이미 UX 디자인 디자인에 대한 깊은 생각을 다 했다는 걸 생각하고 아 스승님이다 라는 생각을 했고 책 제목이 처음에는 Psychology of Everyday 이었는데 이 책 제목 자체도 심리학과 UX 디자인의 밀접함을 보여준다고 생각했어요. 혹시 돈놈한 선생님을 잘 모르시는 분은 UX 디자인에서 아버지 몇 명 중에 손꼽히는 분이시고 90년대의 애플 어드밴스 테크놀로지 그룹의 BP로도 계시고 지금도 세계적으로 강연을 다니시고 각 회사의 이사급들 정도만 만나서 일을 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제가 만나고 싶어 한다는 걸 알고 교수님이 소개를 시켜주셔서 재미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왔고 당연히 저도 어떻게 대화를 할지 준비를 했죠. 처음 기회가 다음 기회로 연결되고 그 다음엔 제가 교수님한테 제 석사 논문 어드바이저가 되주실 수 있냐고 카드에 적어서 여쭤봤는데 흔쾌히 응해주셔서 이미 은퇴하신 교수님이셨거든요. 우리 학교 교수님도 아니셨고 1년 동안 팔루알토에 있는 돈놈한 선생님 집에 방문하면서 정규적으로 피드백을 받고 대화를 나누고 열띤 찬반 토론을 하면서 많은 걸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제가 럭키하기도 하지만 제가 이 세계 전문가를 만나겠다는 바람이 없었으면 그 기회가 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 사람이 많았는데 소개받은 사람은 저 한 명이었거든요.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 만나고 싶다고 했는데 실제로 기회가 온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시는 분야에 만나고 싶은 멋있는 분을 생각해두면 기회가 올 수 있고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렇게 하는 가운데 늘 타이밍을 좀 전략적으로 스마트하게 생각해두는 것입니다. 배고플 때 밥을 먹으면 훨씬 더 맛있잖아요. 밥을 만든 사람 입장에서 배고픔을 달래주는 게 목표였다면 똑같은 일을 하고 더 임팩트를 준 것이고 더 가치를 인정받은 거겠죠. 타이밍이 중요한데 이 타이밍에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딱 이때 딱 필요할 때 내가 민첩하게 들어가서 일을 해줌으로써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이거와 관련된 재밌는 한 사례는 제가 입사하고 한 2, 3주 됐을 때 회사 CEO가 디자인팀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때는 디자인팀이 작았거든요. 한 30명. 프레젠테이션 하는데 그림이 필요한데 이거 그림 하나 그려줄 수 있겠느냐 조금 늦은 시간이었는데 제가 핵값을 한다고 친구들이랑 말똥말똥 깨있어서 그림을 그려서 이거 어떠냐고 이메일 답장을 했는데 제가 제일 처음 답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CEO가 아 좋다 이거 쓰겠다. 그러고 며칠 뒤에 회사 CEO가 제 자리로 걸어와서 Thanks, you're drawing raise one more billion. 제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고맙다고 얘기를 하고 그게 시리즈 C 펀딩 받은 다음이었거든요. 그래서 한 시간도 안 되는 작은 그림이었지만 한국인의 마음으로 신입사원의 마음으로 사장님이 제 자리까지 걸어와서 고맙다고 하이파이브 하고 간 게 일을 시작하는 데 큰 추억이 되었고 나중에도 사장님이 필요할 때 저한테 다시 또 연락이 오는 일을 시작하는 데 좋은 추억이 됐습니다. 저보다 그림을 잘 그리는 디자이너들도 많았을 텐데 딱 필요하다고 했을 때 제가 그 필요를 충족해졌기 때문에 더 기여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두 번째는 타이밍을 봤을 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조금 있다가 온다고 싶을 때는 그 좋은 때를 기다리면서 이왕 기다리는 거 준비하는 것입니다. 실리콘밸리에서 디자이너로 일하면서 기술이 우리 사람 생활을 많이 바꾸고 그래서 문화를 바꾸는 것을 실감하고 사람이 중심에 있는 기술과 제품을 만들어야겠다는 큰 책임감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구글 알렉사, 시리 여러 가지 AI 드리븐 제품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자율주행차나 알렉사나 그런 AI로 만든 제품 디자인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버의 ATG 연구소가 생겼고 처음에는 엔지니어들만 가는 연구소였거든요. 조금 있으면 한 1, 2년 있으면 디자이너도 뽑을 것 같아서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 분야의 지식들을 쌓을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공부라는 게 실리콘밸리에서는 나가서 그거 하는 사람들 만나서 놀고 활동도 하고 사이드 프로젝트도 하고 그 중에 로봇과 자율주행 연구하는 사람들로 팀을 만들어서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 패널을 2017년도, 2016년도 두 차례 간 했습니다. 패널을 준비하면서 전문가들과 토론을 하면서 많이 배웠고 이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가 되게 재밌는 1년에 한 번 하는 행사거든요. 거기 가서 같은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배우고 거기서 알게 된 작은 회사들의 사이드 프로젝트로 제가 참여하게 되고 그러면서 주변에서도 히먼노블 인터액션 관련된 게 있으면 저를 더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ATG, 우버 ATG에서 디자인팀이 생기고 디자이너를 뽑기 시작할 때 제가 그런 쪽으로 관심도 있고 복잡한 생각을 잘한다고 아는 디자이너 친구들이 저를 추천하게 되면서 조금 스무스하게 ATG 디자인팀으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세 가지 방법을 나누었는데요. 하고 싶은 분야가 있을 때는 왜 이걸 하고 싶은지 내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잘 생각해서 힘들어도 많이 힘들어도 파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 분야로 들어가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내 분야에서 내가 존경하는, 좋아하는 대화 나누고 싶은 사람을 늘 생각해두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가운데 좀 깨어있으면서 타이밍을 염두에 두는 것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세상이 바뀌니까 많이 바뀌니까 하고 싶은 일도 바뀌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아주 창의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하고 싶은 일을 하게끔 하는 방법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 얘기가 여러분 각자의 이야기를 찾는데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